유상통의 가족이 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컴퓨터일반 과목을 함께 공부하게 될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어드릴 유수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강좌 구성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강의를 수강하셔야 하는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일반이라고 하는 과목은 특히나 비전공자분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과목이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어줄 과목입니다. 개리직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일반 과목이 당락을 좌우한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과목이고요. 생소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외계어와 같은 그러한 용어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될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과목을 좀 즐겁게 공부하자. 유쾌하고 상쾌하게 공부하고 마지막 우리 통쾌하게 합격하자. 이런 의미로 유상통 컴퓨터일반이라고 하는 브랜드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강좌 구성을 살펴보면 유쾌한 컴퓨터일반 정규 이론 강좌로 시작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상쾌한 단기심화 과정으로 조금 더 실력을 다지시고요. 마지막 통쾌한 기출 해설 특강으로 전체적인 기출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하는 것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천 개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의 컴퓨터일반 점수를 끌어올려줄 천재 백일의 기적 문제풀이 특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과정 한 과정 여러분들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하셔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유쾌한 컴퓨터일반 정규 이론 과정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유쾌한 컴퓨터일반 정규 이론 과정은 전체적인 컴퓨터일반의 이론을 살펴보는 컴퓨터일반의 바이블과 같은 과정이에요. 가급적 비전공자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서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좌 수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강좌 수는 많지만 하나의 강좌를 주제별로 끊었기 때문에 10분 내지 20분 내외의 강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쾌한 컴퓨터일반 정규 이론 강좌는 가급적 여러분들 빠르게 수강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있어요. 학습하시는 방법은 1강부터 마지막 강좌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시길 바라요. 미리 예습하실 필요 없고요. 잠깐 잠깐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강좌를 하나 들으셨다면 강좌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잠깐 복습을 진행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는 말씀은 처음 정규 이론을 공부하면서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자. 욕심을 부리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규 이론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앞으로 등장하게 될 컴퓨터일반이라고 하는 이 수많은 외교와 같은 용어들과 친숙해지는 정도의 과정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다 이해가 안 되셔도 좋아요. 완전히 이해가 안 되셔도 좋습니다. 가급적 유쾌한 컴퓨터일반 정규 이론 1회독은 빠른 속도로 진행하시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주문을 드리고 있어요. 가급적 1개월 안으로 한 달 안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강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20일 정도의 기간이면 1회독을 마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쾌한 컴퓨터일반 교재를 보시면 챕터별로 기출 문제들이 주로 많이 수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문제들을 1회독을 하실 때는 절대 풀어보시면 안 돼요. 그냥 1회독은 강좌 보시고 잠깐 복습하시고 바로 다음 강좌 넘어가시고 또 강좌 수강하시고 잠깐 복습하시고 다음 다음 강좌로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쭉 보세요. 물론 머릿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결국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다 까먹겠죠?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전체적인 컴퓨터일반 과목의 내용을 살펴본다. 전체적인 숲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정도로만 학습을 진행하실 것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려요. 빠른 속도로 진행하시라. 그리고 너무 복습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당하지 마시고 한 번에 외우려고 시간을 할당하실 필요도 없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커밀에 등장하는 용어들과 친숙해지는 정도의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급적 한 달 안으로 유쾌한 컴퓨터일반 정규이론 과정을 반드시 마치도록 학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쾌한 컴퓨터일반 단기심화 과정입니다. 이 단기심화 과정은 유쾌한 컴퓨터일반 정규이론 교재를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혼자 따로 2회독을 진행하실 필요 없이 이 단기심화 과정으로 바로 2회독을 하실 수 있게끔 강제가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규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여러분 교재를 내용 정리를 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정규이론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다면 단기심화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교재를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면서 부분 부분 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정리를 하는 이러한 과정이에요. 따라서 상쾌한 단기심화 과정을 마치게 되면 자동으로 2회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상쾌한 단기심화 과정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각 챕터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시길 바래요. 처음 정규이론 과정을 진행할 때는 전체적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특히 그 문제들이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나는 5강을 수강하고 있는데 7강, 8강, 20강의 용어들이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회독 때 문제를 풀면 강의를 들었는데도 문제는 안 풀리고 좌절하게 되죠. 따라서 상쾌한 단기심화 과정으로 2회독을 진행하시면서 그때 각 챕터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맛보기 정도로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상쾌한 단기심화 과정도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진행을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마음만 먹는다면 한 보름 정도면 충분히 상쾌한 단기완성 강좌는 완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2회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기출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계리직 기출문제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계리직 시험 컴퓨터일반과 가장 유사한 전산직, 여러 가지 전산직 관련 컴퓨터일반 기출문제들. 2007년도부터 최근 연도까지 모든 시험에 공개된 기출문제를 단 한 문제도 빼지 않고 푸는 과정. 이것이 바로 통쾌한 컴퓨터일반 기출해설 과정이에요. 기출문제 분석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6회, 3회 과정을 통해서 공부했던 이론들을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분석하고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이 기출해설 과정은 여러분들 교재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을 건데 첫 번째 1권을 공부할 때는 미리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무엇이 핵심인지 저와 함께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바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문제들을 살펴보시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정리해드렸던 내용들을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1권을 진행하시고 2권을 진행하실 때는 직접 한번 푸는 연습을 해보세요.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2권의 경우에는 강자가 한 문제, 한 문제씩 해설 강의가 제작되어 있어요. 따라서 모든 문제 해설 강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직접 풀어보시고 내가 틀린 문제들,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돼, 맞추긴 맞췄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풀었던 문제들 이런 문제들만 해당 해설 강의를 바로 보시면 되도록 강의실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자 수가 많은 겁니다. 따라서 모든 강의를 다 보실 필요 없죠? 필요한 문제 해설 강의만 여러분이 선별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기출 해설 과정도 충분히 한 달 안으로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해설 과정을 마치게 되면 똑같은 내용으로 6회, 3회, 통쾌 과정을 통해서 자동 3회독이 끝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됩니다. 기출문제집을 중심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강의를 계속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재를 중심으로 계속 무한 반복을 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하시면서 완전히 이해가 된 문제들, 내가 풀기는 풀었는데 완전히 이해가 잘 안 된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한 회독 반복될 때마다 이해가 안 됐던, 부족했던 문제들만 계속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당부드리지만 기출문제에 대한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기출문제들을 중심으로 계속 반복을 하시고 그러나 기출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반복했다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스킬이 또 필요하죠. 바로 이것을 연습하는 과정이 천재문제풀이 특강 과정입니다. 매직적중모의고사 과정은 여러분들 안 보셔도 됩니다. 천재문제풀이 강자로 통합이 되면서 과거에 매직적중모의고사는 곧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천재문제풀이 특강 과정은 100일 동안 하루에 10문제씩, 1000개의 문제를 정복하는 과정이에요. 물론 100일이 안 된 시점에서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몇십 문제씩 정복을 하시면 되겠죠. 이 천재문제풀이 특강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무엇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고 무엇을 지금 틀리고 있는지 틀린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 구멍난 부분들 내가 공부한 것 같은데 미처 챙기지 못했던, 놓쳤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챙겨보면서 학습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천재문제풀이 특강은 강의실에 입장하시면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CBT 방식으로 클릭을 하시면 화면에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보시고 나서 해설 강의나 또는 해설을 보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손으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 강의 들으면서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틀리신 문제, 또는 맞추긴 맞췄지만 아직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천 개의 문제를 정복한다면 여러분들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천 개, 단 한 문제도 버릴 수 없는 아주 양질의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분명히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드리는 당부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손으로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렵습니다. 문제의 난이도 자체를 쉬운 문제로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상위급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점수가 잘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당부 말씀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맞추었고 무엇을 정확히 이해했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 문제, 한 문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점검하시는 게 중요해요. 몇 개 맞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문제에 대한 명확한 복습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틀렸다면 그 틀린 문제를 자, 우리 정규 이론서 또는 기출문제집에 어디의 내용이 있는지 전부 문제에 제가 표기를 해드렸어요. 자, 따라서 내가 이 문제를 틀렸다면 표기되어 있는 정규 이론서 교재 페이지로 가서 정규 이론서를 다시 보시면서 내용을 대조해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이걸 왜 틀렸을까? 한번 반성도 해보시고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하시고 자,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또다시 다음에 출제가 될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계속 시행착오를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커밀 점수는 분명히 고득점 단계의 고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구성된 커리큘럼만 열심히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의 유상통 선배 합격자들, 수많은 선배 합격자들이 그렇듯이 자, 여러분들도 컴퓨터 일반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단계에서 여러분이 좀 빠르게 수강을 하시는 방법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정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규 이론 강의를 빨리 1회독을 수행하시고 문제는 보지 마세요. 어차피 기출 문제들이기 때문에 통쾌한 기출 해설 과정에서 다 보실 거기 때문에 이중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시간이 없다면 유상통 정규 이론 과정을 빠른 속도로 최대한 빠르게 마치시고요. 상쾌한 단기 심화 과정을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근데 상쾌한 단기 심화 과정에서 꼭 보셔야 될 강의는 상쾌한 단기 심화 강의실에 들어가 보시면 시언어 탭이 있을 거예요. 시언어를 클릭하시면 1강부터 쭉 21강 정도까지 있을 겁니다. 맨 끝부분에 보시면 시언어 총정리 특강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시언어를 출제되는 문제를 테마별로 구성을 해놨고 그 테마를 벗어난 문제가 지금 출제된 적이 없어요. 개리직에서는 따라서 그 테마들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단계 한성 강의실에 있는 시언어 총정리 특강 두 개 이거는 반드시 보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나머지 강좌는 건너뛰시고 바로 통쾌한 기출 해설 강좌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통쾌한 기출 해설 강좌를 진행하시고 1권이 끝나면 천재, 유상통 천재 문제풀이 특강과 기출 해설 2권, 여러분 교재 2권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충분히 단기간에도 모든 강좌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이후에는 기출 문제 중심으로 계속 무한반복하시면서 자, 천재 문제풀이로 문제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충분히 단기간 안에서도 컴퓨터 일반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유상통 컴퓨터 일반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왔습니다. 2010년도부터 대부분 거의 70%가 넘는 개리직 합격자들이 우리 유상통 강좌를 듣고 배출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유상통 강의를 수강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대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이끌어드린 대로 여러분들 뜨거운 열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컴퓨터는 물론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만 따라와 주신다면 컴퓨터 일반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 고득점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공부하시던 중간 어려운 문제들은 문제 아래쪽에 큐코드라고 하는 코드번호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강의실 왼쪽에 보시면 큐코드 검색 메뉴가 있습니다. 자, 큐코드 검색 메뉴로 가셔서 해당 문제의 큐코드 값을 입력하시면 동영상으로 자세하게 해설된 큐코드 해설 강의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물론 모든 문제의 큐코드 해설 강의가 서비스되진 않습니다. 주로 어려운 문제, 여러분이 질문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 자, 그런 문제들에 대한 큐코드가 우선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 자, 문제 풀어보시다가 안 풀렸다라고 할 때는 큐코드 해설 강의를 바로 보시고요. 자, 만약에 큐코드 해설 강의가 없다라고 할 때는 학습질문 답변 게시판으로 자, 그 전에 오픈 스터디 게시판에 질문을 하시면 많은 우리 먼저 공부하신 고수분들께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학습질문 답변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두시면 제가 최대한 열심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힘을 합친다면 이 어려운 컴퓨터 일반 분명히 고득점하고 게리직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합격하시면 이 유수에게 콜라와 천안 호두과자를 보내시는 게 우리 전통이에요.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천안에 있는 우정교육원,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게 되실 건데 자, 그러면 천안의 유명한 명물 호두과자와 함께 이 유수가 좋아하는 코카콜라를 함께 보내주시는 게 우리 전통입니다. 자, 여러분들 합격하셔서 유수에게 콜라와 호두과자 보내는 그날까지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서 화이팅 해보자고요. 자,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